이 문서는 음반에 관한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서는 파크라이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크라이프는 1994년 4월 25일 푸드레코드에서 발매된 영국의 록밴드 블러의 세 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이전 음반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의실망스러운 판매 이후 파크라이프는 걸즈 앰퍼샌드 보이즈, 엔드 오브 에이 센츄리, 파크라이프 그리고 투 더 엔드 위 네 히트 싱글의 도움으로 블러를 영국에서 다시 유명해졌다. 영국에서 플래티넘 4배 인증을 받은 이 음반은 발매 다음 해에 미래의 라이벌 오아시스의 음반 데피네틀리 메이비와 함께 떠오르는 브리팝계를 정의하게 되었다. 브리팝은 차례로 더 광범위한 쿨 브리타니아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파크라이프는 상당한 매출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넘어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영국 록 음악의 랜드마크로서의 의상을 공고히 했다. 이 음반은 전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 팔렸다. 블러의 데뷔 음반이 나오기 1년 전인 1990년 이 밴드의 보컬리스트 데이먼 알바는 음악 기자들에게 세 번째 음반이 나오면 90년대의 영국 밴드로서 우리의 자리는 보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에 대한 간단한 진술입니다. 1994년에 쓸 생각입니다. 블러의 이전 음반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 위녹음 세션이 끝난 후 알바는 다작을 쓰기 시작했다. 블러는 알바 내 신곡을 삼삼오오 모여 데모했다. 당시 이들의 위태로운 재정상태 때문에 블러는 프로듀서 스티븐 스트리트와 함께 재빨리 스튜디오로 돌아가 세 번째 음반을 녹음했다. 블러는 1993년 8월 매종 루즈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만나 다음 음반을 녹음했다. 이 녹음은 노래 디스 이즈 에이로우와는 별도로 비교적 빠른 과정이었다. 블러 멤버들은 최종 결과에 만족했지만 푸드 레코드 소유주 데이비드 발프는 이건 실수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았다. 곧이어 발프는 EMI의 푸드를 팔았다. 블러의 프런트맨 데이먼 알바는 1994년 NME의 저에게 파크라이프는 이 모든 다른 이야기들이 포함된 느슨하게 연결된 콘셉트 음반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락어먹는 여행이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논평하는 것입니다. 알바는 마틴 EMI의 소설 런던 필즈를 음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꼽았다. 오아시스의 기타리스트 노엘 갤러거는 파크라이프 가 남잉글랜드에 의인화된 것처럼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곡들 자체는 신스팟의 영향을 받은 싱글 걸즈 앰퍼샌드 보이즈, 더뎁트 컬렉터의 기약 왈츠 강극, 펑크록의 영향을 받은 뱅크 홀리데이, 마약의 쥐한 시드 베러식 파아웃, 그리고 꽤 뉴 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트러블 인 더 메시지 센터와 같은 많은 장르에 걸쳐 있다. 존 해리스 기자는 음반의 많은 곡들이 영국의 인간적인 패치워크를 슬프게 받아들이려는 알반의 주장을 반영했다. 고평했지만 투 더 엔드와 배드헤드를 포함한 여러 곡들이 훨씬 더 개인적인 공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음반은 원래 런던 이라는 제목이 붙을 예정이었고 음반 커버샷은 과일과 채소가 가능한 카트의 것이 될 예정이었다. 알반은 데이비드 발프가 우리와 함께 어떤 결정이나 창조적인 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고 그것이 런던 이라고 부르는 그의 마지막 공원이었다. 고 말했다. 커버는 그레이하운드 경주의 영국식 오락무를 가리킨다. cd 책자에 있는 대부분의 사진은 그레이하운드 경마장 월섬스토 스타디움에서 찍은 밴드의 사진이지만 실제 커버는 그곳에서 찍은 것은 아니다. 파크라이프 의음반 커버는 로열 메일이 2010년 1월에 발행한 클래식 음반 커버 우표 세트로 선정한 10개 중 하나이다. 알렉스 제임스가 작사한 파웃 을 제외하고 작사는 모두 데이먼 알반이 맡았다. 작곡은 모두 데이먼 알반 그레이엄 콕슨 알렉스 제임스 데이브 론트리가 맡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